한글자막 by 한효정 제가 요즘 요양이 필요해요 요양이 제가 제가 일단 잠깐 냉방병 비슷한 게 걸려가지고 목이 완전히 나갔었고요 그래서 목이 안 좋았어요 계속 그리고 지금 팔목 아니 손목이 진짜 굉장히 안좋아요 손목이 진짜 너무 안좋고 그리고 무릎이 너무 안좋아요 손목 무릎 그래서 매일 아침 9시에 일어나가지고 정형외과 가가지고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몸이 그냥 건강하지 않아요 요즘 건강하지 않아요 손목 손목 무릎 손목은 베트남에서 살짝 살짝 다쳤는데 계속 점점 심해져가지고 통증이 계속 너무 심해가지고 이쪽 손이 거의 못쓸 못쓸 것 같은 정도로 아파서 그래서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께 그냥 혹시나 나중에 제가 혹시나 나중에 제가 공연할 때 좀 사려도 그래서 잠깐 쉬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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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있어가지고 힘낼게요 자취방 지금 자취하는 곳 가가지고 나방 또 켜야겠다 지금 작업하고 잠깐 나가야 돼 그래서 잠깐 나갔다고 그랬습니다